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아주 명저수입니다. 휴가 시절에 여러분들 독서를 통해서 한번 영혼을 정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두텁기는 합니다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방에서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호사이기도 하고 또 휴가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오늘 의료사태 문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흉부외과 전공기가 10분의 1로 줄었네요. 10분의 1로. 12명이 남은 겁니다. 오늘 전 매체가 다 다뤘네요. 12명 남은 흉부외과 전공이 날로 커져가는 의료공백. 의료사태가 발발하기 전에는 107명 정도의 흉부외과 전공이들이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2명으로 이제 줄어든 것입니다. 보시면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연간 2만 건 넘게 시행되는 수많은 심장 질환, 폐질환, 혈관 질환, 선청성 신기형과 심폐보조시술들은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수련 제도가 붕괴되어 가지고 맹백히 끊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2만 건이고 순수하게 심폐열염들 관련된 질환들은 수술이 1년 한 만 건 정도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채널A가 보도한 걸 보게 되면 심장과 피에 혈관을 다룬 흉부외과 전공인은 의료사태 이전에 107명이었지만 지금은 전국에 12명만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내년에 병원을 떠나게 될 마지막 연차 4년차 전공인입니다. 그러니까 107명이 12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폐나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겠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연간 2만 건 넘게 시행되는 수많은 심장 질환, 폐질환, 혈강 질환, 손증 심기현과 심폐보조 시술들은 맹백이 끊기고 그러니까 4년차, 3년차, 전공이 4년차, 3년차, 2년차, 그 다음에 인턴 이런 게 도제 시스템이 수련 시스템들이 촘촘하게 연결돼 가지고 기술이 이전되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그런 체제를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해온 겁니다. 한 연차라도 이렇게 비게 되면 그 맥이 끊기는 거죠. 마감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빅5 수련 병원에 지원서를 낸 전공인은 0명이다. 한 명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지원자가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공중보건이 부족도 이어질 것이고 올해 새로 배치된 공본인은 255명으로 2020년보다 6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심장질환 수술 건수가 매년 2만 건이고 넓은 의미에서 전공기가 107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6명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채널A의 보도를 보고 세상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논조를 제대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140건 정도 되는 그런 시청자들 의견 가운데서 상당수가 여러분들 실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한번 보시죠. 언론이 의료계약 납발수 노릇하느라 그동안 애썼습니다. 이제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66명이 찬성입니다. 언론사는 의료계획의 동반자였습니다. 뭘 당합니까? 국민은 대부분이 의대 정원을 지지하는데요. 안타깝네요. 부족했지만 그럭저럭 잘 굴러가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것 같아 속상합니다. 54명이 찬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여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급속히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를 무슨 판으로 만드셨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182명이 찬성인 겁니다. 반대가 거의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마어마하게 윤정부에 대한 질타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방향을 터는 겁니다. 하이에나들이 이런 방향을 왜 틀겠습니까? 돈됨은 계속 그쪽에 있죠. 이른바 정부가 말하던 낙수가가 곧 필수 의료가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의를 따지 않고 일반의로 일하거나 해외에 나가거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전에야 사명감으로도 일을 했지만 이제 의사들이 하대받는데 사명감 같은 게 생길 것도 없고 자기 젊은 인생 갈아 넣으면서 필수 의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깨어난 겁니다. 2만 명을 정원한다고 시골에 의사가 갑니까? 필수가의 의사가 몰릴 것이라 우둔한 생각을 정부가 한 겁니다. 구멍가게도 운영하면 안 될 윤정부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국가 프로세서를 이렇게 박살을 냅니까? 구멍가게도 운영할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물을 때리 부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파토가 난 겁니다. 책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어야 될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조기웅 장관이 지어야 될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를 그냥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거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온 국민이 의사를 욕하면서 또 바라는 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뭐 그 국민들도 이제 좀 많이 깨어나겠죠. 몰랐으니까 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이제서야 채널A가 걱정하는 척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해도 기사 한 주 내주지 않더니 의론들이 참 잘못했죠. 언론들이 아니라 그냥 찌라시가 된 거죠. 격하게 공감합니다.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지 않은 언론이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로 그렇게 진실을 말해주던 비공이 무슨 뜻인지 그냥 좀 미워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옳게 왔을 뿐입니다. 무지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선동당한 것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어난 겁니다. 이게 굉장한 위협이 될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러면 깨어날 거니까. 필수가일수록 습관은 후려칩니다. 이거는 그냥 필수가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의사를 또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협력개괄구 OECD 수준을 맞추려면 아직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데 벌써 죽는 소리 내면 안 되죠. 아직도 12명 남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무슨 이순신 거북선 12척 느낌입니다. 다들 아직 자기 일 아니라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턱에 서면 그때서야 알게 되겠죠.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미련한 존재는 더 심하죠. 막판에 가 가지고 본인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지내다가 절대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들이 다 이렇게 돌아서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본인들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다 순리대로 정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몇 십분의 일 OECD 십분의 일 수준의 숫가에다가 의료소송 1분의 200배 이상 영국의 900배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과분한 대전을 받아온 겁니다. 윤 대통령 때문에 정상화 되어 가는 겁니다. 역시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과 사기와 권력에 의한 압박 언론의 수작이 있더라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순리대로 사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바쁘더라도 올바른 쪽에 서야 된다. 거짓말 하면 안 되고 거짓 쪽에 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권력을 여러분들 행정명령으로 압박하고 언론들이 선동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게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덜 통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그 소위 가치관 그 인생관 그 세계관이 틀려먹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거짓을. 이게 보통 시민들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흉부외과 이런 107명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는 글자 그대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짓을 한 겁니다. 나가버린 전공의 선생과 휴학 중인 의과대학생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무대부 무지성 정책과 판단력을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흉부외과 의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환자 곁에 남아계신 흉부외과 전공의 12분 정말 존경합니다. 본과 다니시는 분 같네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정부가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사람으로 살 짓이 아닌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뜻합니까. 지금 의대생하고 전공의들이 갖고 있는 속마음인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절대 젊은이들을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그리고 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진짜로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바보천치가 아니니까 차라리 내가 바보천치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바보천치가 됐으면 연통 잘한다 연통 잘한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천치가 아니고 사람이 깨어있기 때문에 초장부터 저게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이런 바보천치로 봤으면 그 사기를 선전선동을 통해서 그냥 관철시키겠다. 우리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때를 좀 묻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마음이 안 들지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젊은 영혼들한테는 그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의사를 노예로 생각하는 높으신 분들 의사 발목에 쇠사슬 채워 수술술에 가둬둬고 싶겠죠. 그만두겠다는 전공의들을 모두 악마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바보천치가 돌아가서 노예 짓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이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제 논평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감정이 투영된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게 좋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서 폐암이나 이런 거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이나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젊은이들에게 대우 좀 잘 해 줍시다. 이런 거죠.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의사분들도 이런 귀하지만 외과의사 한 명을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건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탤런트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보면 네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순수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여러분들 다 갖추기가 다 갖추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흉부외과 지원자 수가 적은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야 될까요? 사람을 보시죠. 이거 제대로 망쳤네요. 제발 무능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은 의사들 좀 그만 괴롭히시고 수술을 못 받아 사람이 죽어 나가야 절실하게 느끼고 들고 일어나서 용산으로 쳐들어가겠죠. 제가 최근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전공기가 없어서 밤사이에 나에게 오는 통증과 고통은 아침에 교수가 출근할 때까지 버텨야 됐습니다. 아프지 않은 국민들은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한 듯 하겠죠. 결론은 국민한테 다 피해로 돌아옵니다. 환자분 이야기시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에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에 가난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무자비한 일을 지난 6개월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과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고유관리들이 한 겁니다. 채월감은 다 잊혀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무지한 일을 한 것이고 젊은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남긴 그런 상처라는 것은 영원히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말 장한 일을 하셨다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대단한 위협을 달성하셨다고 그 위협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흉부외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흉부외과 문제만이 아니죠. 이번에 흉부외과 성명서가 나와서 언론이 됐을 뿐이고 다른 과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슬픈 의로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고집스러운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뜻을 접지 않으면 본인이 물러나가지 않으면 해결될 사안이 아닐까 봅니다.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려면 본인이 뜻을 좀 굽든지 못하겠으면 여러분들 이 문제 이렇게 이분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열심히 마녀사냥을 해놓고 이제 와서 걱정을 한다. 전문직도 거침없이 매달아놓고 이제 와서 걱정 타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수건인 의로개혁 의대의 정원을 완수하려면 이보다 더한 시련과 고통을 버티고 이겨내야 됩니다. 정부와 관계자님 화이팅 이렇게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고집 불통인 윤 대통령께서 5개월 만에 전국의 수련 병원들을 모두 다 박살내셨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네요. 흉부질환 발생 금지 명령 폐질환 발생 금지 명령 이런 거 내면 여러분들 통할 수도 있겠네요. 세상이 여러분들 어리숙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만사가 밝혀지는데 한 6개월 되니까 거의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각이 좁고 협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다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 무슨 명령 명령 보건복지부 장관 명령 명령 이 문제가 격화가 돼 다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누가 지시했는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흉부외과 전공의 문제를 한 단계 이름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환들 빅파이브 병원이 가장 많이 수술을 진행하는 모양입니다. 빅파이브 병원에 빅파이브는 서울대, 세브란서, 고대, 연대, 캬돌릭대 이런 대학이겠죠. 여기 이제 전문의나 이렇게 다른 의사분들을 보조해서 이렇게 활동하던 젊은 의사분들, 전공의들이 58명이 일을 했는데 의료사태 이전에 지금은 2명이 남은 겁니다. 삼성병원, 승모병원, 세브란서 병원은 한 명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술이 제대로 삼성이나 승모나 세브란서에서는 수술 많이 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수술 건수가 얼마나 격감했겠습니까 흉부외과 수련병원 28곳 가운데서 19곳에서 전공의와 모두 사라졌고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흉부외과 전공의와 남아있는 수련병원도 한두 명에 불과하고 107명이던 흉부외과 전공의 가운데 12명이 남아있고 전공의가 남아있는 병원은 28곳 가운데 9명이고 근무 중인 흉부외과 전공의는 12명이고 남아있는 곳도 한 명에 두 명 정도가 남아있고 빅파이브 병원에는 전체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 가운데 54.2%인 58명이 수련을 받고 있었고 의대 정원 정원 상태 이후에 남은 전공의는 2명이고 서울 지역에서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흉부외과 전공의는 딱 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강북삼성병원 순천항대 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에 한 명씩이던 흉부외과 전공의들마저 사라졌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자원이었던 거죠.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많은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련 중이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가장 많은 수술을 진행했던 데가 분당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전공의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는 전공의 11명이 지금 수련 중이다. 4명이 4년차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4년차가 지금 12명 가운데 4년차가 6명이니까 내년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문의가 6명 배출이 되네요. 2026년에도 이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다 마치면 2026년에 한 명 전문의가 배출되네요. 2027년에는 3명 2028년에는 2명이 배출되네요. 그러니까 이 수술 인력의 부족 문제는 수년간 계속되겠네요. 그럼 1년에 이르면 2만 명 정도로 치게 되면 5년간 계속되게 되면 10만 건 정도의 수술 건수 가운데 그게 현장에 낮아지겠네요.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10만 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50%면 5만 건 25%면 2만 5천 건만 처리되네요. 나머지 분들은 어려움을 겪겠네요. 그러니까 참 보시면 2025년 이후의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 2025년에는 6명이 전문의가 나오고 2026년에는 1명이 나오고 2027년에는 2명이 나오고 2028년에는 3명이 나오니까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어서 만드는 수련체제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그런 걱정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4년차가 있으면 3년차가 있으면 3년차가 있으면 3년차가 2년차가 있어야 그 여러분들 기술이 전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냥 보통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여러분들 부교수로 지냈던 최 교수님이 그만두면서 폐지란 전공의 한 명을 일생 동안 만 명 정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정부는 계속 헛소리하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세우겠다. 아니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공의가 하늘에 떨어집니까 전공의가 있어야 전공의가 수련을 여러분들 6년간 마치 위하여 그다음에 전문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의정갈등 이게 푸른색이 갈등 이전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 근무자수입니다. 총 107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1년차 2명 2년차 3명 3년차 1명 4년차 6명입니다. 그러니까 24명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6명만 배출되고 2026년에는 17명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1명만 배출되고 2028년에는 38명이 나와야 되는데 전문의가 3명이 배출되고 2029년에는 28명의 전문의가 배출이 되는데 흉부외과 분야에 2명이 배출되는 겁니다.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술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참 제가 봐도 딱하고 여러분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의료 사태가 불그기 전에도 지금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흉부외과 계시는 그런 병원의 의과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대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 이런 힘든 분야로 뛰어들었던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 내년도가 베이비 부모 세대 중에 60년생이 65세거든요. 많이 은퇴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흉부외과 전문의 은퇴와 신규 수습 예상이거든요. 의료 사태 전에도 붉은색이 여러분들은 뭔가 아니고 은퇴자 숫자인 겁니다. 은퇴자가 2025년에 33명, 2026년에 54명, 2027년에 56명 신규 전문의가 이번 의료 사태가 발생이 안 되더라도 흉부외과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은퇴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붉은색, 푸른색 여러분들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의료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 거죠. 한 그래도 20여 명 정도 나오던 그런 흉부외과 의사 수가 6명, 1명, 2명, 3명 이렇게 줄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연차가 여러분들 이어지지 않으니까 참 문제가 많죠. 제가 특별히 쓴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눈 있고 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붉은색의 은퇴자 수고 푸른색의 신규 흉부외과 의사 수인 겁니다. 신규 전문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연간 이렇게 아마 좁은 의미로 보면 심장수술하고 폐암수술은 1만 건인 모양 넓은 의미로 보면 2만 건이고 오는 2026년부터는 교수들도 연간 50명 이상씩 은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은퇴 전에 기술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큰일한 겁니다. 연통께서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하신 겁니다. 참 장한일을 하신 겁니다. 내가 봐도. 흉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전공이 12명으로는 연간 1만 건이 넘는 심장 폐암수술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불가능해질 것이 자명한 겁니다.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떠나시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2026년에는 50명이 떠나시고 26년에는 54명 27년에는 56명 아마 외과의사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체력도 그렇고 아마 언젠가 방송하는데 한 분이 남기신 글을 보니까 외과의사 가장 전성기가 40대라고 그렇게 하는데 50대 초반까지도 수술을 봤던 게 체력이 뒷받침해야 되니까 60대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혹시 방송 보시고 외과의사분들이 전성기가 몇 살 때인지 한 40대 중후반 정도가 가장 전성기가 아니겠느냐 그럼 전공이 마치고 얼마 지났을 때인지 전문이 마치고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일이 겸손하게 현장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그곳에서 답을 찾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 안 합니다. 완장을 차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냥 현장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파국이 오는 것 큰일을 한 겁니다. 이 보시면 전공위가 없는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한다고요? 전문의는 그러면 하늘에 떨어집니까? 보건복지부는 이것도 비상대책 수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군의 간 공보위 돌려막기 한 것 그거 원상복귀 할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야? 강아지보다 못한 진로비로 어떻게 하라고? 강아지 분만비가 사람 분만비 보다 비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국민이 수술을 못 받아 죽어 나가는데 대책은 없고 무슨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당장 지금 몇 년 동안 심장질환 한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질환은 치명돼니 그냥 죽으라고? 그리고 필수의로는 가는 의사가 없어 의사를 늘린다는데 의대 정원이 인구 비례로 비슷한 일본이나 미국은 흉부했거나 신경외과에 서로 가려고 하고 수익도 높아서 오히려 지원자가 의대 상위 성직이 아니면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연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공명심 많은 누구 한 사람의 버럭 지시에 무작정 늘려놓고 죽은 사람을 죽을 사람은 죽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의사는 돈벌이의 악마다 의사 악마의 선봉에 쓰던 언론이 웬일로 이런 기사를 씁니까? 이제 윤석열이 손절하는 겁니까? 그래도 동아일보는 좀 덜했죠 조선일보는 최선봉에서 윤 대통령의 의사 악마의 열성을 다했었죠 요즘은 좀 잠잠하던데 철이 난 모양입니다 외과 말살의 주범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숫가는 원가 이하로 낮게 책정하면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 그냥 낮은 게 아니라 후려치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한자결과 조치하는 온갖 고소의 법적 책임에 행사처벌에 배상권을 물게 하는데 누가 외과 지원에 스스로 구덩등에 빠지겠습니까?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대개 이 모양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는 관료정치인들이 의료정책을 농단하면 결국 국민들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의료수과 정상화시키고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를 없애면 해결되는데 이걸 알고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무한행정입니다 의료계획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의료 농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집어넣잖아요 다 운영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연결되죠 박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집어넣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가 이게 의료 농단인 겁니다 의료계획이 아니고 백마리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획이 의료 농단이 될 수 없고 의료 농단이 의료계획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람들은 의료 농단이 의료계획이라고 여러분들 포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 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거짓을 사기를 참으로 여러분들 둔갑시켜야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알려준 거 아닙니까 내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의료 농단인데 그걸 어떻게 의료계획으로 포장해야 이런 국민들한테 할 생각을 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이 뒤틀려 있으니까 국정 농단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뒤틀려 있으니까 의료 농단으로 뭡니까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의과대학 계신 분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생명줄처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이 4년 차 3년 차 2년 차 1년 차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도 비교적 중반전 이후에 의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동아일보가 전국 흉부외과 전공이 12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칼럼에서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 문제를 거론합니다 의대생 수련의 인턴 전공의 레지던트 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배출이 연세 차질을 빚으면서 앞으로 최소 4, 5년간 의사 공백 상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이나 군의 간 자원이 부족해서 공공지역 의료부터 타격을 입고 가득이나 기피 감옥인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동아일보는 중반전 정도부터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조중동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앞섰던 그런 신문인 거죠 의대 정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5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 공동화를 걱정할 지경이 있다 다르게 의료 공동화가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치료를 행정처분 철회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정부로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뭐죠 협박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협박을 또 어떤 거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익에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대책도 의사 배출이 꽉 막힌 상황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2천 명 증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정원 철회만 할 감정조 요구에는 의료계의 책임료를 피할 수 없다 감정조를 요구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2025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거죠 의사들은 하도 동아일보는 정부를 비판하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필요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다음에는 의사 탓 정부 탓만 할 것인가 의사 탓을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뭐 봉급 올려다니 시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열심히 일해왔던 것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를 잃은 것은 윤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어쨌든 윤대통령의 이름 깃발 들고 맨 먼저 앞장섰으니까 윤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 악마에 앞장섰던 언론이 웬일이십니까 늦게나마 진실을 알려주시니 고맙긴 고맙소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 수백에서 많으면 수천만 원까지 쓰는데 사람의 심장수술 수술팀 10명에서 6, 7,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매달려서 한 건 수술을 마무리하면 수술 수가가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술실 사용료 마취팀 인건비 각종 기자대 사용료를 제외하며 사실 적자입니다 병원장은 흉부외과 의사를 미워합니다 같은 시간 다른 비급여 진로감으로 수술실을 가동하면 흑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흉부외과가 수술을 쓰면 적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흉부외과 채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흉부외과 이름 하고 나면 취직이 안 됩니다 자동차 엔진 고치는 카센터 사장이 흉부외과 의사보다 나은 듯 합니다 이걸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2, 30년간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그냥 뭉개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카센터 사장이 흉부외과 의사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냐 이걸 먼저 고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먼저 늘린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늘리고 나면 3, 4주 전이면 전공의들 항복하면 다 문제 해결될 거다 얼마나 뭡니까 대한민국의 관리들 경쟁력이 그 정도니까 북한의 전부 여러분들 고급 정보들의 여러분들 비밀이 다 넘어가니까 나라의 여러분들 나사나 여러분들 나사가 어디가 여러분들 안 풀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가 나사가 다 풀린겠죠 세금을 세값바지 내도 전부 다 뭡니까 세금에 기대 가지고 그냥 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자기가 여러분 세상에 제의해야 그거입니다 사람이 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봉급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직업윤리나 직무류리가 나는 바닥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의 조선 후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이. 일을 하면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런 거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 열심히 내고 세금 열심히 낸 것밖에 수술팀에 여러분 10명이 뛰어들어 가지고 심장수술 6시간 7시간 했는데 숫가가 이러면 250만 원이란 거 아닙니까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분이 쓴 걸 보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네요. 의대 정원을 2천 명을 그냥 던지고 과학적 근거가 어떻고 전 세계를 떼어서 환자는 치료할 것이고 의사는 수입할 것이고 말 안 들으면 의사 면허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의사 협박하고 얼음장 넣고 하늘을 찌렀듯 50분 이상 국민에게 열변을 토하던 분 누구인지 우리 모두 다 아시죠 이제 와서 과학적 근거도 대책도 없고 그저 공명심과 총선 조급증이 불러온 버럭 경로 지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국민은 죽어가고 의료교육은 붕괴 되고 정부는 대책 없고 공무원들 눈치나 보고 할 수 없습니다. 아프면 모두 용산으로 몰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지금이라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방향 잡아야죠. 그래도 이러면 아직도 해빡합니다. 정말 치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쬐쬐하고 오늘 이러면 이 기사 보고 야 인간들은 사람 되기는 걸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급여 선지급이라는 것이 병원이 경력난을 겪으면 지난해에 같은 월의 준환은 지난해 이런 100만 원이 지출됐으면 100만 원 급여가 100만 원 지출됐으면 30만 원을 먼저 주는 겁니다. 올해 발생하는 여러분들 그런 수익을 예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서비스 없이 그냥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미리 주는 겁니다. 선지급 작년 것을 기준에 그것도 100% 주는 것이 아니라 30% 주는 겁니다. 급여. 그러니까 임의도의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불되는 급여를 압박하는 겁니다. 급여를. 그것도 30% 주면서 그것도 여러분들 뭐죠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서 휴진을 하는 그런 병원들은 다 선지급 대상에서 다 제외하는 겁니다. 나 딴 거 몰라도 야 너거 진짜 치사다 너거 인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니 사표 수리수 금지 명령 사표 즉시 수리 명령 휴악 금지 명령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내가 이거 보고 나 참 매일 경제가 싫었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지 내 참 살다 살다가 대학병원 휴진 계속하게 되면 건강보험 선지급을 안 해 주겠다. 그것도 30% 여러분들 미리 꾸어 주는 겁니다. 정부 9개 병원 월 1천억 보류 일단 의료계 압박 카드에도 전공의 지원자 거의 없어. 이게 아마 정치검사가 하는 방식의 압박 방식인 방향이네요. 이런 치산 방식을 어떻게 씁니까 다 침뱉을 거예요. 이번에 1차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같은 월에 발생했던 급여비의 30%를 미리 꾸어 주는 겁니다.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3분의 1이 육박하고 선지급을 받은 기간 수가 훨씬 더 많지만 세브란 서울 아산병원 등 빅파이브 병원을 포함해서 총 9곳이 제외되면서 보류 금액이 커졌다. 의사들 봉급받으려면 직소리 하지 말고 휴진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럼 돈 줄게. 그게 지 돈이냐 이야기입니다. 의료계는 일부 교수들이 속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휴진 선언으로 선지급 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의대 교수 비대위를 중심으로 휴진을 발표하더라도 선언적인 의미에 거치는 수준이고 사실상 실제 진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 병원 운영의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지원하는 성격인 만큼 실제 진료량이나 진료 수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선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치사한 거죠. 이 사람들 이렇게 치사하면 안 되죠. 이제 아마 대부분의 큰 병원들의 교수분들이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항의 성명에도 내고 휴진도 참여하고 이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것을 지난해 같은 월에 비해서 지불하는 선지급 미리 조금 구워주는 거죠. 한 30% 정도. 그거를 여러분들 보류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냐. 참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한 휴진 선언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거운 만큼 병원 경영진도 연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사태 때문에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치사한 짓을 하기 때문에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정명령을 남발하게 된 겁니다. 선지급금을 두고 의료계를 압박하게 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게 뭐 큰 돈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 지난해에 지출됐던 급여비의 30% 30%를 선지급하는데 아마 그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병원들의 경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수단으로 병원의 경영진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경영진들은 협조하고 싶지만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제자들이 고생하는데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경영진들이 설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저렇게 여러분들 정의로운 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의대 교수 경영진들이 교수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가정책에 여러분들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년 여러분들 같은 월에 지불됐던 급여의 30%를 미리 여러분들 꾸어주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액수는 크네요. 그게 한 9천억 정도 되는 모양이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기 자꾸 치지 말고 지금 와가지고 성공 못 시킵니다. 연 대통령도 정말 깊게 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완장차고 그냥 누른다 해가지고 왜 원래 사기였기 때문에 원래 사기를 뭡니까? 진짜로 어떻게 포장합니까? 정치검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기에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사는지 오래 못 갈 겁니다.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평생 동안 속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좀 보호해 주고 이래야지 정말 참 대통당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안이 어마어마하게 위중합니다. 내가 과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언론들이 다 여러분들 돌아서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폐해가 오는데 국민들도 덜썩덜썩 여러분들 옛날과 다른데 누가 여러분들 뭡니까? 윤정부 입장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언론들이 하이에나잖아요. 이리 떼지 않습니까? 사냥개지 않습니까? 그냥 분위기가 돌변하면 뭡니까? 그냥 돌아서 물어 뜯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도 좋은 세상 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주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떠러지로 뚜벅뚜벅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몬처리게 되면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벌린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벌린 겁니다. 의도와 어땠든 간에 일어난 결과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는 길에 저는 뻔히 보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이번 건 전번에 의사협회 회장을 출마했던 주수호 개원입니다. 남긴 글을 가지고 제가 논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대협회 회장입니다. 의대협회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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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협회에 갔네요. 96%에 달하는 의사 국가시험 미접수율은 의학교육의 파행의 결과입니다. 한해 여러분들 졸업생이 배출이 안 되는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의학 교육 현장 붕괴는 명백한 정부 책임입니다. 의학 교육을 행정처리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의로 정상화를 외치는 의대식 목소리를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미래를 던져서 정부의 악한 정책에 제어하는 후배 제자들에게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선배 소송이 되자는 겁니다. 주수호 선생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우리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 좀 생각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은 금세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수술도 아니고 단지 조직검사를 위해서 대학병원이 네 곳이나 있는 실제 거주지 부산을 떠나서 숙박을 각오하고 서울의 대학병원을 고집하는 사회에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증가됐다고 지역의료가 잘도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수백 번 말했지만 지역 진로권을 벗어난 한자는 보험급여 제한하는 것만이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수호 선생의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당장 차별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방차별 그렇게 하면 가장 두려워한 사람 정치인들의 표가 떨어지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느 정치인이 나서가 이걸 설득하려고 하겠습니까 3년간은 현역 입대 참 기네요. 36개월인가 39개월 정도 되니까 공보위가 공보위 65% 극감 공보위가 30개월이면 6개월이면 낮춰야 됩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 그냥 부려먹는 겁니다. 공보위가 왜 36개월 됩니까 평사병이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한 18개월인가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길면 되는데 3년씩이나 이렇게 군에 묶어두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골 보건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보위의 근무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의료계의 청원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기간이 길면 현역 가면 되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날리자는 겁니다. 38개월의 공보위 대신에 당당하게 18개월 현역 복무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현역은 18개월을 근무하는데 공보위학에서 어떻게 38개월 근무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나라가 완전히 지 마음대로인 겁니다. 아니 의과대학 공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에서 3년 이상을 썼게 할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38개월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까 그냥 다 쥐어짜가지고 뭡니까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약탈 그 젊은 사람이 인생을 다 약탈해 그냥 뭡니까 그냥 수탈하는 겁니다. 제 논리가 여러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평사병이 18개월이면 아마 공군이 좀 길 겁니다. 그러면 38개를 조정해가지고 공군 정도를 맞추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엉망칭찬이네요. 애초부터 합리적인 설득이나 대화는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겁니다. 전공의가 사라져야 전공의의 소중함을 알고 공보위나 군의관이 급감해야 공보위의 군의관을 애탁해 찾고 의사가 없어져야 의사의 가치를 깨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동감하고 동의하죠. 합리적인 설득이나 대화가 안 되니까 공보위를 어떻게 38개나 부려먹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심하게 침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20개월에서 조금 더 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해요 군의관은 또 39개월을 하는 모양이죠 이야 정말 참 대단하네요 어떻게 살면서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참 가질 때가 힘들어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 그런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관이 민을 수탈했지 민을 보호하는 그런 역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처럼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내 자식이 공보위나 군의관을 가진 않지만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죠 너무하는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느냐 이게 뭔가 하니까 관존민비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민은 관이 까라면 까야 되는 겁니다 이번 조치가 어떻게 봅니까 의로사 때 뭐라고 봅니까 의로계는 대통령께서 까라면 까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아주 특수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몇 면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그냥 잔말 말고 입 닥치고 이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세금 내라면 내는 거지 무슨 짠말이 맞냐 이런 겁니다 싫으면 18개월 가든지 군으로 평사병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도 이것이 여러분들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까라면 까니까 국민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잘 생각해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데 가서 일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의로 사정은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정체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투입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전문의 중심병원 PA 중심병원 별것 다 이런 던지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돈이 다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런 국장 해보니까 다 맨날 뭡니까 이놈이 먹고 저놈이 먹고 이놈이 작전해서 먹고 하니까 다 이런 젊은 사람들 뭡니까 다 미장 미국 중시의 이름도 다 돈을 돌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클릭으로 다 이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젊은이들인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체벌이 많이 길고 하니까 본인의 뜻을 기량을 활짝 펼 수 있는 데를 가서 여러분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소호 선생 하시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합리적인 설득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이고 논리고 이야기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뭉개는 거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 뭉개는 것도 봤고 과학 논리 증명 증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이건 겁니다 에라 인간들아 후기 조선이나 지금이나 이러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 초저금리로 집을 살 돈을 빌려줘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남아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가 살아나지 않듯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게 짐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특혜를 준다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저항하는 전공의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인이 밥그릇 지키는 게 하면서 매도한 데 앞장섰던 언론들이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정부의 일방주인 의대 정원 증가 강행을 비판한 사슬과 칼럼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슬 칼럼을 쓰기 전에 댁들도 그동안 논조에 대한 진솔한 사재문부터 일면에 크게 올리라는 겁니다 언론들이 여러분들 왜 쓰겠습니까 언론들이 바보천치입니까 촉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다수가 이러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빨리 뭘 하는 거죠 줄을 바꿔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부에게 뭘 뜻하는 겁니까 좋은 시절이 갔다는 이야기죠 손절매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여러분들 조금 더 상황이 진행이 돼가지고 대중들이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가 정책에 대한 실상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때는 언론들이 달라들겠죠 이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언론들이 언제 그랬나는 뜻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가 강행을 비판한 사슬과 칼럼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윤정부하고 이런 간격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계속해서 같이 가기를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 왜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했습니까 그 다음 이제 물어뜯겠죠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이 12명 내년 또 신규 전문의는 6명이 배출됩니다 복지부 대통령님은 아직 우리에게도 12명의 전공의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으로 의료계획을 완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판단, 착오, 대책 없음, 머리가 돌아가지 않음, 전혀 반성이 없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전공의가 없어진데 전문의 중심 병원을 어떻게 만드냐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필수과에서 가장 중핵을 담당하는 심혈관 질환을 수술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공의가 107명에서 12명으로 줄었는데 2025년도 여러분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실 예정자가 6명이고 그 다음에 1명인데 6명하고 1명 가지고 전문의 중심에 여러분들 병원을 어떻게 만드냐 당신들 말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을 나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내 양심이 계속 두근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빅파이브 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0명입니다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현재 사태 해결책을 모르겠냐는 겁니다 돌아와요 전공의를 부르면 돌아올 줄 알았죠 가을턴 가을에 여러분들 수련특례조항을 변경시켜가지고 정부가 큰 마음을 쓰면 전공의가 돌아올 줄 알았죠 학사 이름이 무슨 운영 방침을 개선해가지고 하면 그 이런 빡빡한 의과대학 교육을 월반을 하나께 전부를 다 마칠 수 있고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편법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의 관료나 소위 지배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이 합법적 절차라든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여기 있는가를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빅파이브 병원을 자동차에 기름 채우듯이 가득 가을턴에 채워가지고 새 출발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생각 좀 7월 15일자로 수련병원들을 압박해가지고 전공의 여러분 다 깨끗하게 여러분들 사직 처리하고 20일부터 여러분 원서 받아가 31일까지 원서 착 받으면 전공의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에서도 막 올라와가지고 빅파이브 병원에 꽉꽉 차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의료계획 완수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겠지 정신처리라 인간들아 너희는 진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참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야 참 수준 봐라 수준 양심 좀 봐라 양심 정직하고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담을 쌓은 인간들이구나 대부분 법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름에 이제 휴가를 특별히 외부로 나가실 수 없는 분들 같으면 제가 지필한 미국의 가장 남부죠 텍사스의 서쪽 그리고 이제 멕시코하고 여러분들 인간에 이쪽이 이제 과거에 금광산 은광산 세도나 이런 데가 다 여기에 있죠 굉장히 미국의 웨스터 거친 그런 서부를 표상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텍사스하고 애리조나인데 애리조나는 애리조나다운 굉장히 그런 탁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행을 하면서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단상들 역사적 그런 기록들 그리고 내가 느낀 거 그리고 한국 문제 이런 것을 다 버물려 가지고 쓴 에리노다 답사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야 어떻게 유튜브를 지금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책을 오랫동안 썼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책을 한 100권 이상 썼습니다 참 많이 쓴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 때문에 책을 많이 안 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좀 칙칙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씩씩하게 계획에 따라서 잘 준비해 가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어김없이 4시 50분 무렵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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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